털럭송아 질작 잠시 네트워크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굳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겁쟁이 끊겼네 형이 말하던 게 낙지가 이거야 맛있지 않냐? 응 낙지가 살아있는데 아직? 아직 죽었어 아직 안 쪘나? 아니야 통통튀김 아니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안 쪘어? 살려주세요 안 돼 진짜 배고 있어? 모두가 거기서 한식 짜인 거 같아 이제 이제 내 말인 거 같은데? 나 하루에 한식 다 쪘다 나 하루에 한식 한 끼 이상 못 먹었어 어 잠시만요 이거 나 대마카스테도 한식당 차이가 났어 한식 너무 좋아 진짜 부대찌개 너무 좋아 어 새끼 이거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영상이 새로로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껐다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아멘 여러분 아 새로? 큰일 아닌데?